좌표 북위 35도 09, 23.62, 동경 129도 08, 30.85, 북위 35.156561도 동경 129.1419028도 35.156561, 129.1419028 파크하야트 부산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2013년 2월 18일 개장했다. 해운대 아이파크 사이와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근접해 있어서 시원한 바다 전경과 광안대교가 펼쳐진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해운대 해변과 신세계 센텀시티와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인 백스코 등 부산 해운대의 관광 및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총 34층 높이의 파크하야트 부산은 바람이 실린 돛을 형상화한 기하학적인 곡선을 살린 외관 디자인 내에 첨단 시설과 프리미엄 비품들이 비치된 269개의 객실과 69개의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다. 종업원은 총 249명이고 산업은 호텔업이다. 대표 제품은 숙박, 도소매, 음식, 서비스다. 2008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고 같은 해 2월 18일에 개장했다. 총 34층 높이의 파크하야트 부산은 바람이 실린 돛을 형상화한 기하학적인 곡선을 살린 외관 디자인 내에 첨단 시설과 프리미엄 비품들이 비치된 269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다. 상위 3개층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스테이크 앤 그릴 레스토랑 다이닝룸과 모던 프렌치 레스토랑 리빙룸, 아늑한 분위기의 라운지가 운영되며 호텔의 입구에는 패스트리 부티크 파티셀이 가 있다. 아울러 3층부터 5층까지 총 3개층에 걸쳐 운영 중인 루미 스파 피트니스는 전면 유리창을 통해 해운대 바다 전경을 바라보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 호텔 지경의 스파 트리트먼트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그 밖에도 기업 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행사와 웨딩, 연회, 테마 파티, 소셜 이벤트 등을 위한 시설도 운영 중이다. 2층에 위치한 볼룸은 최대 26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1층에 위치한 살롱에서는 소규모 이벤트가 가능하다. 33층에 위치한 드로잉룸은 레지덴셜 스타일의 멀티 이벤트 공간으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